어머니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? 아, 순대기는 잘 놀았고. 문 앞에 나가서 계시면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더 일찍 오는 것이야, 어쩌는 것이야. 보기 싫어 죽겠어. 심란하고 답답해서 그러신 거지? 이해가 안 돼? 따로 뭐라 그러시진 않았어요? 아니. 중요한 얘기하자고 만남 쓰면서 술을 내 마셔요. 세상이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돌아오는 것인가 보다. 술 한잔 했더니 숨 쉬는 것도 편해지는 것이야. 아이, 씻지도 않고 이러면 어떡해요? 발 냄새! 발 냄새? 그래, 발 냄새가 나야 입에 밥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도 몰라? 오늘도 난 발에 땀이 나게 쥐가 나게 뛰어 댕겼다. 뭐 잘못됐냐? 다 좋아요. 지금은 씻으라고요. 안 씻으면 나 옆에서 안 잘 거예요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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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